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일라이트 요섭입니다 양요섭의 ASMR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이하야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 컨텐츠로 처음 찍게 된 ASMR인 것 같은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아 ASMR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셔도 그냥 예쁘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요섭의 생일 기념 ASMR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뿅!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제 생일을 스스로 한번 축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어라운드 워스 식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의 생일 파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를 한번 꽂아볼게요 근데 조롱한 이렇게 생긴 케이크는 또 처음이라 뭐 이런 거 하던데 이런 거만 가던데 아 이거 재밌네 하이라이트가 생각나는 초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가 다 이것저것 오! 소리도 좋다 성냥에 물을 묻혀볼게요 어? 꽂으려고 그러는데? 자 불소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해 노래가 빠지면 섭섭하죠? 스스로 노래를 부르며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섭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초를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불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얍! 네! 이제 저의 생일 축하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속삭이는 프로필! 바밤! 어! 이름! 제 이름은 양요섭이라고 합니다. 빛날려 불꽃섭! 생년월일! 90년 1월 5일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34인가요? 35인가? 34이죠? 네! 저는 34살입니다. 키는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168.9입니다. 8.8인가?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생각보다 크죠? 아 몸무게 안 재봤는데 60... 60kg 언저리일 것 같아요. 지금 고향은 서울입니다. 아남동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 관계 좋습니다. 정답이고 부모님,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 있고요. 누나가 결혼해서 배영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조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너무나도 귀여운 반려견 양갱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 취미는 뭐 뭐 이미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달리기 달리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의 특기 중에 하나는 밥을 빨리 먹는 것 그것 말고는 더러운 특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축구할 때는 공격수로 왼쪽 공격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꽤나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고 일단 부대에서는 메인보컬 담당하고 있고요 색깔로는 노란색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격? 글쎄요 스스로 제 성격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고치고 싶은 성격 중에 하나는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제 성격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피자도 안 먹은 지 꽤 됐네요 피자도 좋아하고요 피자도 좋아하고 피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피자를 제일 좋아하나봐요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워낙 배고픈 꼬르륵 소리 와 음식 얘기하니까 바로 꼬르륵 거리네요 사실 오늘 아직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조금 고프네요 싫어하는 음식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고수를 못 먹어요 고수를 못 먹어요 뜨거운 파인애플 아 근데 그거 싫어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아 이거는 스포일러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라이트가 새로운 앨범을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곡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많이 듣고 있지만 나중에 공개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많이 들으면서 또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해 첫 노래를 뭘로 들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둡지 돈 들어오면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들어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하면 는다 입니다 이건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력도 하면 들지만 걱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또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양육섭이 되도록 그런 좌우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만족도 어우 만족도는 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 난 배고픈 아 근데 제가 보통 제 개인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꼬르륵 소리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면역은 돼 있습니다 배고픈 가봐요 30년 후면 제가 64 64 64 그때 굉장히 멋진 아저씨가 되어있을 겁니다 저는 조용필 선배님처럼 계속해서 멋진 무대 만드는 그런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다음 30년 동안 자기 관리도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진해서 그때까지 멋진 노래와 멋진 무대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하니까 숨 잔다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일단은 하이라이트 앨범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여러가지 활동들이 저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 저만의 작은 목표라면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거 별 걱정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내년 2025년이 되면 올 한해를 돌이겨보고 후회 없었다 생각되는 그런 24년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올리고 나서 팬분들은 답을 엄청 기다리실 텐데 5일 뒤에나 답을 받으시겠네요. 약간 타임머신 느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을 받는 동안 저는 ASMR 독서감상문화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양요섭의 ASMR 네 독서를 하기에 앞서 향초를 피우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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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가 되자.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가요? 목표가 있나요? 나다익선이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발칙한 상상? 저는 예전에 한번 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 발칙한 상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비웃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 이거 꽤 영화 시나리오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물주가 다 연습을 해본 거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이렇게 다 만들어 봤는데 다 실패작인 거야. 너무 크게 만들고 너무 뜨겁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만들고 그러다가 탄생한 게 지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 말하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를 말하라고요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 저는 하이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멋있는 브랜드죠 최근 가장 활발한 단톡방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근데 하이라이트만 있는 단톡방은 정말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한데 우리 매니저님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회사 식구분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헛소리를 좀 많이 하죠 가장 짜릿하게 기억나는 이 첫 경험 이거 저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었던 그 기억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엄청나게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엄청나게 짜릿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 책을 좀 읽어봤고 아까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올렸잖아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요섭의 ASMR 올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촬영일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생일 선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어라운드워스 사옥 5층에 와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끝나고 운동 갈 것 같아요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이라 가야됩니다 그래야 1월 1일 첫 운동으로 등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약간 그런 의식 같은 게 있는데 다음 달이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다음 해가 되기 전에 집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쌓여있는 쓰레기들 다 가져다 버릴 것 같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뭔가 다가오는 1월 1일부터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섭섭 한 해 동안 고마웠어 2024년도 잘 부탁해 아 저도 잘 부탁합니다 정말 그동안 뭐 2023년뿐만 아니라 항상 저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 그리고 회사 식구들 멤버들 응원과 사랑과 그런 것들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씻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씻고 나왔고요 샵에서 준비도 하고 왔습니다 예 운동 중인가요? 혹시 씻고 있나요? 이게 제가 올려놓고 답장이 없으면 세 가지 중요한 청소하거나 씻거나 운동하거나 다른 거는 안 올라가 빨래는 올라갔나요? 그 그 지금 어디예요? 어 예리하신대요 지금은 어라운드헌스 5측 컨텐츠실입니다 사진의 양은 뭐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제서야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겠네요 올해 마지막 푸드는 아 올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아직 생각은 안해봤는데 뭐 먹지? 아 어제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배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나나만 먹었어요 바나나랑 호트밀만 먹었습니다 오늘 또 배달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아마 호트밀과 바나나로 올 한해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섭아 요섭아 나 기광인데 오늘 뭐 부른다고 했지? 멋진 무대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셋인데 저기 2층에서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셋이 부터 연습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 재밌네 오늘 가족끼리 쌈밥 먹는 중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번처럼 그림 그려주시는 거 언제 또 해요 이제 곧 하려고 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가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가시면 됩니다 아마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섭스 2023년은 후회 없는 연도였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후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하고 노래를 하고 했었는데 뭐 항상 늘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뭔가 더 해볼 걸 이런 후회는 자연스럽게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안에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 난 계속 고르렁 고르렁 조용히 하라고 네 조용히 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전부 다 답장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 아마 오늘 아마 답장이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요섭의 ASMR 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앞에는 스케치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니 캔버스도 있네요 기타 일아 한 번 하 이렇게 하 하 하 그리고... 한 명밀도 있어요 그리고... 한 명밀도 있어요 그리고 들리려나? 들리려나? 불카미라 크레마스가 있어요 묻어있네 불카미라 불카미라 한 번씩 해보러 갈텐데 한 번씩 해보러 갈텐데 한 번씩 해보러 갈텐데 생명비를 좀 깎아볼게요 자 첫번째 그림 어떤걸 그려야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 생일이니까 제 생일 케이크를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를 올리지 딸기 케이크 내가 생각한다는 게 깨끗이 아닌데 근데 케이크에 꽁지를 떼지 않나? 물감을 좀 써볼게요 생크림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리가 잘 안나네 생크림! 이건 생크림이에요 여러분 블록카메라 아니고 블록카메라 생크림입니다 블록카메라 올려 올렸다 여러분들께 이게 즐거운 맛이죠? 입체적인 크림 입체적인 크림 알뜰 코멘 도움을 주기 아름다 아 앙 공연 잘 만들때 여러분 재료를 아끼지 마세요 자 이제 초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파란색 덤색 블루이 띠고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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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을 묻혀볼게요 레몬 옐로우네 라이트 옐로우가 있습니다 섞어야지 마지막으로 섞어서 멋진 물을 표현해볼게요 이 쪽쪽 칠해줄거에요 섞이니까 예쁘네 촛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잘 그렸는데 저의 첫번째 첫번째 케이크 그리고 겜버스에는 그리고 겜버스에는 라이트 그리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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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멋있다. 실감이 살아있으니까. 원동력, 라이트에게. 나의 원동력, 라이트에게. 안녕하세요, 요섭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손편지를 적습니다. 매번 새해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큰 사랑과 축하로 시작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올 한해도 저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과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생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늘 그렇듯 존경과 사랑을 듬뿍 담아 편지합니다. 이만, 총총, 요섭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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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